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지금 알셉 최종 서명을 했다는 게 주말 사이에 전해진 뉴스였고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관세가 좀 철폐가 되면 동남아 쪽으로 지금 죄다 일본 차들밖에 없는데 우리 현대자동차가 좀 날개를 달까 그것도 그래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데 죄다 도요단 일상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워낙 역사적으로 오래됐더라고 아 그쪽에서 자리 잡은 게 일본이 진출한 게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기아차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혹은 남미 이런 데서는 관목할 만하게 일본을 능가하거나 따라잡고 있는데 유독 동남아 지역에서 좀 모자란데 알셉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리저널 컴프리엔시브 이코노믹 파트너십이라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15일에 서명이 돼서 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무역협정에 대해서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 협정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타결이 된 건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개과를 얘기 드리면 한중 1에다가 아세안 나라들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15개 나라가 포함이 돼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영내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유럽, 미주랑 유럽 대륙 빼고 대충만 이렇게 좀 그렇죠 이게 알셉의 비견될 만한 영내 그러니까 지역적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나프타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북미, 노스아메리카 근데 그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USMCA로 이름을 바꿨죠 그 내용물도 좀 바꾸고요 그리고 CPTPP라고 아시아태평양 뭐 이런 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의 무역 규모로만 따지면 USMCA보다 한 두 배 이상 큽니다 무역 규모가 5조 4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 알셉이? 알셉이 상호간의 무역 규모가 근데 이제 USMCA가 2.5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이 알셉이 15개 나라의 비중이 28.7%고 왜냐면 한중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USMCA가 13.6%니까 두 배 이상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명목 GDP로 따지면 미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셉이나 USMCA나 비슷합니다 26조 달러, 24조 달러 어쨌든 인구라는 측면에서 22억 명 그리고 USMCA는 4억 명 조금 넘는데 5억 명 정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의 자유무역 협정이 이제 가동이 된다 이런 건데 그럼 우리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냐 아까 자동차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현대차 공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때에 자동차 부품을 인도네시아에서 다 생산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만들어가지고 싣고 가야 되는데 최대 40%까지 관세를 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품 가져가는데 자동차 부품 필리핀은 최대 10% 태국도 최대 10%인데 이런 것들을 거의 관세 제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관세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만드는 완성차에 원가가 낮아지면서 동남아 지역에 사실상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철강품목 역시 봉광 형광 철강관 도금강판 이런 것들이 5에서 20 또 10%까지 관세를 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협정에 의해서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피해보는 게 없냐 역시 이런 자유무용협정을 하면 농수산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정부와 협상을 해서 굉장히 민간품목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쌀, 마늘, 양파, 고추, 사과, 배, 명태 이런 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바뀌는 건 아마 정부 발표를 그대로 썼나 봐요 두리안, 파파야, 구아바, 망고스틴, 레몬 잘 안 먹는 거죠 그것들은 좀 싸게 들어온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두리안이 45% 관세를 매고 있는데 두리안은 먹기 쉽지 않은데 관세가 없어진다고 여갈에서 잘 안 먹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 하고요 맥주가 관세가 없어진다 아 맥주 예를 들면 싱가포르 원사지 타이거 맥주라든지 타이거, 하이네케 아니지 뭐죠? 동남아에 유명한 맥주 하나는 뭐 있는데 타이거 아니에요? 타이거는 아, 산미구엘? 산미구엘? 타이거의 글이 필리핀 거 아닙니까? 술은 잘 몰라서 제가 하여튼 뭐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관세가 없어진다 이런 거고 필리핀 원산지에 돌 파인애플 주스 돌 그거 있잖아요 D-O-L-E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손님껏에서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농산품 또 수산물에 대한 것들만 좀 지켜내면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일본과 실제로 이렇게 되면 FTA를 맺는 효과를 맺잖아요 지역 간에 묶여있지만 일본하고 우리 자유무역 협정이 없는데 그런데 자유무역의 어떤 수준 그러니까 관세를 프리로 만드는 수준이 품목 기준으로 한 83%로 여전히 한일 간에는 무역 장벽을 그렇게 100% 낮추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톱목의 시장 개방을 제외시켰고 일본으로도 들어오는 거 뭐가 이제 관세가 없어지냐 청주, 사케라고 하잖아요 수입간세 15%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는 15년 후에 프리하게 돼 있고 맥주 30% 20년 후에 철폐기로 했다 대신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에 부과했던 우리나라 소주 16% 부과하고 있고 막걸리 이런 것들도 이제 20년 후에 철폐된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15년, 20년 후에 각각 주류에 대한 각각 생산하는 사케라든지 맥주 그리고 소주, 막걸리의 관세는 한참 있다가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우리 상장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에도 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RCEP의 어떤 수의 종목들 또 피의 종목들을 좀 구분해서 에너지스를 한번 모셔보려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RCEP 최종 서명 이후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좋아질지 한번 잘 고민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뉴스입니다 바이든이 아주 묘한 카드를 힐러리 유엔 대사랑 제니 델런 재무장관 카드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직 내각을 인선할 단계는 아닌데요 그런데 힐러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패했고 당내 경선에서도 패했고 그리고 사실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해서 야인이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4년 전에 힐러리 크린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힐러리 크린턴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왠지 모르게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미국이 그런 정서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 하더라도 남편이 8년을 했잖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또 4년 내지 8년을 한다? 한 패밀리가 미국의 큰 나라인 미국을 대통령이 된다는 것에 대한 모종의 불편함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순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거물이긴 한데 그런데 유엔 대사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엔 대사를 하게 되면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이게 상징하는 건 뭐냐? 바이든 대통령이 복원하려고 하고 있는 다자간 관계 설정, 동맹 이런 것들이 유엔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유엔이라는 건 사실 거추장스러운 거고 별로 의미도 없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다자간 협상의 창구로서 유엔을 복원시킨다는 거 이런 신호탄으로서 힐러리 크린턴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이 뉴스보다 자네델런 전 연준 의장이죠 직전 연준 의장이죠 지금 제롬 파월 의장 전 그런데 이 제롬 파월 전 의장인 자네델런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제무부 장관에도 여지껏 여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 부통령도 처음 됐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처럼 민주주의, 양성평등 이런 걸 주장하는 나라에서 여성 대통령도 없었고 여성 부통령도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제무부 장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연준 의장으로서도 여성으로서 최초로 임명이 됐던 커리어를 갖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존재인데 이 자네델런이 임기를 할 동안에 인종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차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취임을 하면 그런 류의 굉장히 코드가 맞는 사람일 거다 그런데 어제도 많은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이런 분들이 SNS상에 야, 자네델런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어떤 재무장관보다도 연준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연준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팔리스믹스, 정책조합이라는, 정책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제롬 파월 의장과 물론 이 자네델런이 된다고 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호흡이 잘 맞을 수 있는 팀워크는 될 거다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도 위기 국면이고 또 재정과 통화 정책에 균형 잡힌 펄리스믹스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네델런의 재무장관 기용은 아마 월스트리트에서도 상당히 반길 수 있는 재료고 다만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규제에 대한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려 어떻게 규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주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준과 재무부, 미국 재정의 팀워크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자네델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거명되고 있는 재무부 장관의 후보는 대부분 여자입니다 예를 들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여자고요 그다음에 세라 블룸 레스킨 전 재무부 부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역시 여성이죠 그래서 아마 차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대체로 여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죠 요즘 전세 구하기 힘들다, 전세가 많이 올랐다, 고공행진한다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또 전세가랑 집값이랑 비슷하게 붙어지면서 갭 투자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군요 18일 날 다시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제수석 해서 대책 발표를 한다고 해요 내일 모레죠 또 대책을 세워야죠 또 그런데 저는 부동산에 관련돼서 정부가 용인하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현상이나 단어를 꼽으라면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 이거는 정말 누구한테도 도움을 못 줘요 갭 투자라는 게 뭐예요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근접해서 전세 끼고 돈 얼마 안 붙이면 집 살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또 오르고 사실 갭 투자라는 말이 좀 사라지는 듯 했거든요 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가격이 급하게 많이 안 따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지역, 예를 들면 지역을 말씀드리기가 참 제가 조심스러운 게 이런 뉴스를 전하면 진짜야 거기? 그래서 거기 또 가실까 봐 그래서 말씀드리면 신문에 다 나왔으니까요 김포라든지 파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부산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 갭 투자가 지금 굉장히 성행한다는 거예요 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 어떤 지역은 매매가하고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세가격이 자,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지금 30, 40대 영끌해서 사는 거 제약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용대출로 해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사면 그거 회수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집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나 만약에 매매가격이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매매가랑 전세가격이 어차피 나는 전세 살고 있어요 전세 끼고 집을 사는데 만약에 한 3억짜리 사는데 한 5억짜리 사는데 한 3천만 원 붙이면 살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일종의 해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잘 해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들도 문제죠 그런데 이 갭 투기가 갭 투자라는 말도 좀 어울리지 않고 갭 투기가 다시 성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는 건 무언가 우리 부동산 정책에 굉장히 큰 실수가 나오고 있다는 굉장히 강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훨씬 더 긴장감 있게 대책을 내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프로 지금요? 없죠 저는 이거 가지고 몇 주째 좀 고민해봤어요 고민하셨어요? 서울 시내 서울 외곽을 이렇게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뭐 안산도 가보고 시흥도 가보고 물론 이제 부동산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이제 바람도 셀 겸 또 뭐 사람 없는 데도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가면서 차 몰고 가면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야 땅 많다 땅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좌절을 주면서까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공급 과잉이 돼서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적 요건을 강화해서 적어도 젊은 사람들이 주거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계속 좋은 집들 좋은 지역에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항상 공급 확대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찔끔찔끔 무슨 골프장 얘기하고 이른단 말이에요 정말 땅이 없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그게 뭐 그린벨트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주택 문제가 심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고 젊은 사람뿐만 아니죠 중년층도 집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죠 주거의 안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보금자리 집 지으면 가실려나 괜찮은 지역이 좀 있다는 거죠 왜 없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사실 뭐 판교가 언제부터 좋은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뭔가 새로운 주거를 놓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동적인 직장들을 놓고 유치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비싼 지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단기 처방으로 금융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젊은 분들과 집이 없는 분들이 집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이사를 다녀야 되고 심한 박탈감을 누리지 않도록 저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정부가 2차제에 좀 내주는 게 속도를 좀 강하게 스피드업을 하는 게 중요치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사는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사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따져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결혼자의 7년 차인데 9번째 집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저하고 아주 대별되시고 그런 거죠 저는 20년째 살 한 집이시죠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그 사이에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